여러분들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1권부터 5권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가운데서 특히 4.15 총선을 다룬 것이 4권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다룬 것이 5권이고 많이 이렇게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책이 좀 두텁습니다. 한국인이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인데 참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책은 아마 김동주 박사님이 다시 쓰기 힘들 정도의 그런 큰 대작들은 일생을 통해서 몇 권 쓸 수가 없죠. 한참 글을 쓸 수 있을 때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선거 문제 여러분들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르비아 세르비아 이렇게 이제 발칼반도에 있는 그런 국가고 세르비아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마 구유고 유고의 연방국가 가운데 하나인 거죠. 내전도 아마 겪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세르비아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네요. 참 이러면 한국보다 100배 낫죠. 그렇죠. 이 불의에 지항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부정 문제가 이제 뭐 묻힐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 문제가 이제 다 밝혀져 가지고 관련자들이 색출되고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그 일을 자기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이루게 하는 거는 사람 영역을 떠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제 역할이고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결과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을 그냥 열고 그러나 그 결과물은 내 영역을 떠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여러분들 해외 선교에 그렇게 많은 그런 에너지를 퍼붓기 때문에 꼭 필요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선거 부정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선거 부정이 밝혀지느냐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부패에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참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불의에 이렇게 저항하거나 불의를 여러분들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자신이 나서 자란 나라를 새롭게 보게 하는 것이죠. 이번에 세르비아 국민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베오그라드죠. 수도가 그 일렉션 플라드 부정선거 지금 13일째 이름들 시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마 국민소득이나 이런 것은 적겠지만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분들이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주축이 됐지만 연령 고하를 막는다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선거 문제 선거 부정 문제 재선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렉션 플라드 부정선거죠. 여기 보시면 청년들이 주축이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시내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연령대에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민족의 이런 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은 불의에 한가하고 불의를 보고 여러분들 그걸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우리 청년들은 다 이게 가시인 거 아닙니까 그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이런 다른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정신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불의에 한가하는 정신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너무나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베오그라드에서 이렇게 세르비아 분들이 13일간 이렇게 부정선거를 규탄한 이 시위를 보면서 제가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거가 12월 17일 날 있었는데 계속 시위가 뭡니까 이 전체 국가를 지금 뒤덮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탄압을 하죠 이렇게. 프로테스트 항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저한테 이렇게 경찰들이 나서 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히지 않고 election irregularity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외신들도 다 그렇고 세르비아 부정선거 무효화 요구 최대 규모 시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부정선거 유행도 이 나라도 비슷합니다. 유령투표자 수 만들고 거소투표 이런 데 이런 데 부정하고 전산조작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본 결과로는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죠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거소선상 거소투표자 뭐 그러면 거소투표에서는 분명히 우편투표 같은 걸 조작을 했겠죠. 대통령이 선거를 강탈했다. 우리는 아홉 번 강탈당했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을 강탈당하고 열 번째 강탈당한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거를 막으려면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데서 활용되는 투표 관리관 도장 여러분들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인감도장 인쇄해가지고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감도장을 여러분들 전세를 대출을 하는데 전세를 구하는데 여러분들 세입자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집주인 사이에 인감도장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 쓰는 데가 있습니까 이미지 파일 쓰는 데가 없잖아요 참 나라가 망조가 든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세르비아의 부치지 대통령 궁지에 부정선거 시위 확산 이렇게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왜 국민들의 권리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능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논란 세르비아에서 최대 규모 시위 선거 결과 무효화해야 된다 17일 날 실시대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그런데 여기는 또 이제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좀 도움을 많이 주네요. 베오그라드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우리는 선거 결과를 동의하지 않는다. 총선과 지방선거를 무효화하고 선거를 새로 실시하라. 우리는 선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전국에 수집된 선거 부정 사례를 보게 되면 암환자가 대기자 명단의 앞자리를 약속받고 여당을 찍은 사례 돈을 믿기로 고령자들에게 선거구를 옮기도록 한 사례 숨진 사람이 유권자 명단에 포함된 사례 여기는 아마 전자라 안 썼을 겁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들이 구성한 국제선거감시단 그래도 이런 대한민국은 이런 베오그라드에서 일고 있는 부정선거 시위에 더 훨씬 더 우리가 더 뭐죠 더 강력한 점검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선거 데이터 여러분들 수집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선거 모든 선거구에 거소, 선상, 관외사전투표, 동별관외사전투표 이런 것이 여러분들 다 밝혀지는 그런 나라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선거 데이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정선거를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마 이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나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맨 먼저 손을 댈 것이 선거 데이터 발표를 뭐죠 예 못하도록 할 겁니다. 선거 데이터 발표 선거 데이터 중에서 몇 개만 뭐 여러분들 2022년도 3월 달에 선거 관리 변화가 여러분들 대행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선거 결과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를 김기현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지 AR의 투표를 몇 표를 받았는지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냥 대가리를 뭡니까 그냥 세멘트 바닥에 쳐박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70대 노령의 이름들 강원도에 있는 그런 국민의힘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이 그 단식까지 하면서 뭐죠 선관위 위탁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했지만 선관위 측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정진석 씨하고 김기현 씨가 다 뭡니까 선관위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ARS 투표하고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 결과를 발표 안 한 거 아닙니까 정진석 씨 정신 체리쇼 당신들 그렇게 살아가지고 김기현 씨도 마찬가지고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자당 후보가 300명 가까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진원제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2022년도 3월 달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부패한 놈들입니다 썩어 빠진 인간들 그 당시 나경훈 씨를 꿇어 앉힐 때 연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윤시민이 뭐 심륜이니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끌어앉혔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뭐라고 이러면 한 겁니까 결국은 윤시민의 바탕을 두고 김기현을 이러면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대표 경선을 이러면 맡겨가지고 선거관리의 도움을 받았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정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도를 걷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 올바른 길을 걸어야 그게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다 밝혀지는 지 얼마 안 걸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시야 시계를 여러분들 그걸 1년을 볼 건가 2년을 볼 건가 10년을 볼 건가 그것만 여러분들 좀 조절하게 되면 그러면 정직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9번이나 부정선거를 하고 9번 부정선거도거나 추척 정도가 아니고 지방선거 종로구에서 표를 몇 표나 도덕질을 했는 것까지 이러면 다 밝혀졌는데 국민들이 찍소리하지 않고 뭡니까 내내 윤 대통령님 내내 우리 한동훈님 이렇게 해서 한비어청가도 부르고 윤비어청가도 부르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삶 좀 정신 차립시다 누가 우리 자유를 여러분들 보장해 줄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죠